이번엔 약간 다른 문제죠. 비슷하게 응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. 문제를 일단 보죠.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전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관계는 조금씩 달라요. 그런데 얘네들을 이게 정면으로 오게 접으래요.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굴리래요. 그다음에 이렇게 ABC를 합치래요.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. 얘가 굴리기 넘기기가 잘 되면 되게 잘 풀리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. 자 일단 여기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오른쪽이에요. 아까 같은 경우는 우가 이렇게 있을 때 우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우였잖아요. 여기서 오른쪽은 이게 오른쪽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오른쪽입니다. 여기서는 이걸 일단 먼저 정의를 좀 내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.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이런 거는 확실하게 특정을 해 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. 어쨌든 우는 이거고 좌는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고요. 이걸 우. 이거 좌다 이걸 일단 먼저 확인해 두고 문제를 풀죠.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먼저 푸는 게 좋겠냐면 여기 있는 요 ABC 있잖아요. ABC에. 정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를 이렇게 해 볼게요. 자 1이라고 해 볼게요. 얘는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. 얘는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얘는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. 이거부터 일단 먼저 특정을 하고요. 자 근데 A 같은 경우를 보면 위로 3칸을 굴리래요. 위로는 여기서 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. 이게 위로 가고 밑에 있는 게 정면으로 오는 그게 위로거든요. 근데 위로 3칸이래요. 위로 3칸을 굴리는 걸 상상해 보죠. 피곤해요.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 3칸을 굴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래로 한 칸을 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 4번 굴리면 제자리니까요. 그래서 아래로 한 칸 굴린 거고 이걸 아래로 한 칸 굴렸을 때 이걸 접었을 때 상상하지 말고 아래로 한 칸 굴렸을 때 어떤 면이 정면으로 올지 생각해 봐요. 어떤 면이 정면이 올까요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. 아래로 한 칸 굴린다고 치면 이 면이 정면일 거예요 이 윗면이 정면이 되겠죠.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윗면은 뭘까요 에이에서 이 윗면 다시 말해 이 면은 뭘까요. 이거는 굴려서 넘기기를 하면 이게 정면으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넘기면 여기서.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에이의 정면은 이거예요. 이거요. 이게 에이의 정면입니다. 그죠 그래서 일 이 삼 사 오 번 중에 요게 정면이 아닌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보기로 먼저 가보자면. 이렇게 보기들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바로 하겠습니다. 이 번이나 삼 번이나 오 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일 번하고 사 번 중에서는. 보니까 요기가 다르네요 그럼 이거만 빨리 보죠. 비를 묻는 거거든요. 비만 빨리 보죠. 비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래요. 오른쪽이 이거예요. 이건 오른쪽 왼쪽으로 적겠습니다 오른쪽. 왼쪽 이렇게 되는 건데.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이란 얘기는 뭐가 정면이 되냐 이게 정면이 되는 거예요 요 면에 왼쪽 면에 있는 거 요 면에 왼쪽 면에 있는 거 이 배 쪽에 있는 거 이래 배 쪽에 있는 거. 이게 정면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 세 개를 세워보면. 이렇게 쓰고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이게 정면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면은 요게 정면이 되는 거예요. 됐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왔습니다. 보시면 a하고 b의 정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1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림이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이 많기 때문에 틀릴 여지가 많아요. 그래서 틀릴 만한 거를 지워내면서 지워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하나만 남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더 쉬울 수도 있는.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. 됐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. 이렇게 돼 있죠. 자 얘는 1을 여기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1은 여기서는 여기가 1이 되고 얘는 1이 이렇게 되고 얘는 1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. 자 오른쪽으로 두 칸이래요 오른쪽으로 두 칸이란 얘기는 a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맞은 편 여기에 수평으로 맞은 편 이걸 펼쳐보면 이걸 펼쳤다고 치면 1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여기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왼쪽 두 번째 이렇게 그걸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내려보죠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현재 돼 있거든요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1이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죠 그니까 얘는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여기는 뭐 여기 사다리 꼴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사다리 꼴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기 여기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두 번 굴러오면 되잖아요 현재 지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두 번 굴러오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요 사선 같은 게 여기 사선으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정면이에요 a의 정면은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보면 여러분께 선택지를 바로 보시면 사 번이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죠 b 같은 경우 c를 먼저 볼게요 c가 이제 아무래도 뭐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자 아래로 세 칸이래요 아래로 세 칸이라면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아래로 네 칸이 제 자리니까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 아랫면 여기가 정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랫면은 뭘까요 이걸 두 번 굴리면 되죠 그럼 요 모양에 요 모양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죠 그니까 c의 정면은 요게 c의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1번도 지워집니다 그니까 지금 1번하고 4번이 지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얘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일단 얘는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얘가 약간 사선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자 일단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게 2번 그다음에 3번 5번이 남아있죠 나머지는 이제 안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의 관계를 보면 현재 이 상태잖아요 얘를 두 번 밑으로 굴리면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 찔러야 돼요 얘를 그죠 얘를 두 번 찔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근데 선택지를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등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찌르는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3번은 또 그래서 지워져요 그러면 2번하고 5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는 둘 다 찌른다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위에 보니까 또 요게 다르네요 요기가 자 그럼 여기에는 한트 이 까만 하트가 섞여있는 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보죠 지금 계속 씨를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건데 여기에서 요기 이쪽으로 하트가 밑을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있는 도형 쪽으로 세 개가 다 밑을 찔르는 쪽이라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 하트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찔러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위치는 잘 못 잡았지만 하여튼 이쪽을 찌르는 하트가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2번하고 5번 중에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옆면이 다 있잖아요 찌르는 게 이쪽을 찌르고 있잖아 셋 다 얘가 이렇게 아래를 제대로 찌르고 있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고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지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좋고 실은 여기서 b 같은 경우는 답을 결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 다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때 답을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연습 삼아서 연습 삼아서 b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될지 정면이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 정면으로 놓고 위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간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위로 한 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왼쪽이니까 이제 이쪽이 왼쪽이죠 오히려 위에 왼쪽 이 한 칸이 아래 자신의 아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정면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한번 해보죠 이거를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뭐 별인데 대충 별을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위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상 아래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 내려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 오른쪽은 얘가 됩니다 이게 정면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도 그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위치만 잡으면 역시 정면을 찾아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요게 답을 결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본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그것과의 관계를 보면서 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좋아서 이거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